목소리가 작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! 좋습니다. 취침. 안 취침. 언제 들어오실지 몰라요, 우리. 세일러문 기상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여기서 잠드시면 감기 걸리십니다. 기상합니다. 세일러문 기상합니다. 모두 동작 그만! 모두 동작 그만! 전원 기상합니다. 문 잠금 멤버 신고하시면 그 멤버를 제외하고는 전부 벌칙 면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 누가 잠갔습니까? 없어요. 영훈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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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훈아. 영훈아. 기상합니다. 언니 이리로 와. 빨리 빨리. 피카루 기상합니다. 적어 있는데. 웃어. 벌칙촌으로 이동하셔서 안무 무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. 삐질이 금지입니다.